직자의 얼굴 룸버를 찍어주세요 이거고 송민 선수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이게... 이러면 얼굴을 가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야 아까 대표팀 주장을 고발하려고 지금? 아니 고발한다는 거보다도 내가 억울한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걔가 연봉을 많이 봤잖아 일부분을 좀 달라는 거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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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사고 히트 사고 히트 사고 히트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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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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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원줄 중 나갔지? 어 모르겠어요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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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크다 살살해 살살 와 집부터 우와 우와 자옵니다 자옵자옵 어후 오 어우 역시 추자 아니 되게 뭔데 나만 안 오냐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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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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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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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천천히 천천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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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즈 좋다 어? 부실인데? 네? 부실이 부실이라고? 아, 열받아 부실 맞어? 네, 네 참돔은 확실이 아니에요 허예, 빨개? 허예 허옇고 노랗고 그래? 고등어 까구마 갑자기 부실이 확인하고 던지기가 싫네요 아, 팔 아파 뭐야, 이거? 아, 고등어다 내라 응 부실인거죠? 작은 거 아, 진짜 저 배 하나 따라오는 거 같은데? 앞에 있는? 그쵸 배 하나 따라오지 않아요, 지금? 어 뭐야, 이거 아 아 아 진짜 저번에 부실이 시크 잡았네 또 잡아 이야, 부실이 사냥꾼이네 어? 상욱이는 부실이 맨으로 불러야겠고 뭔가 부실이 맨으로 불러야겠다고 주실이 주실이 아, 팔 아파 주실이 주실이 아, 주실이 그거 좋다 주실이 주실이 본인이 알아서 다 만드네 본인 별명을 주실이 미치겠네, 진짜 자, 부실이 44 46 아, 부실이 근데 이거 방생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 좋게 못 보낼 거 같은데 제가 선자야? 우리 동생 이름 뭐지? 장지웅입니다 지? 웅이요 네 그래, 지웅아 고생이 많다 아, 아니 한마디 하고 방생해주라 네 지웅아 고생이 많다 어? 지웅아 고생이 많다 뭐? 아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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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웅아 너 고생 많다고 한마디 하고 하라니까 지웅아 고생이 많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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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닥에 닿으면 감생해볼 수도 있겠다 바닥에 닿으면 감생해볼 수도 있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참돔 낚시지? 그렇게 바닥에 붙일 필요가 없잖아, 이거 아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생해 문을 이룰 수가 있다 가는 거야, 지금 참돔이라도 지금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뭐 뭐 문에만 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뭐가 걸려있는데? 누가? 고기 있는 거 같은데? 뭐야? 화석이야, 화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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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게 같은 거 돌덩어리인가? 멍게도 아닌데, 이거 보니까 멍게도 아닌데, 이거 보니까 하하하하 이것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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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건은 그렇지, 많이 안 풀었어, 저거. 어휴, 얘 봐라, 그냥. 오, 왜 이래? 오, 왜 이래, 이거? 이게 웬뜩이야. 자, 코코코코코, 거기 좀 부시는 거. 그거 주둥이, 주둥이 제대로 걸렸어. 나이스. 어휴, 얘 봐라, 그냥. 오! 아니, 크기 커, 이거. 옵니다. 아, 코뿐 3놈이요. 그거 주둥이, 주둥이 제대로 걸렸어. 나이스. 3놈이요? 산살래, 산살래. 과연! 부실은 갑니다. 아니, 크긴 커, 이거. 어휴, 부실에서 크기만 크면 뭐 재밌지. 자, 옵니다! 오, 참돔, 참돔. 오, 사이즈 클, 사이즈 클. 오, 참돔, 참돔.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클, 사이즈 클. 오, 참돔이었네. 오, 씨알 더 좋아. 어, 참돔이었네. 야아, 참돔이었네! 우와, 터, 터! 오, 터, 터! 오, 터! 오, 터! 오, 터! 오, 터! 오, 터! 아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내가 얘기했잖아. 어쩐지 기분이 좋다고. 하하하하. 야! 아하하하하! 오오!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지가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진사! 사진사! 사진사! 오! 크다! 사진사! 오! 크다! 오! 크다! 크진 뭐까? 오! 진짜 크다! 오! 진짜 크다! 주자도 참도! 오! 진짜 크다! 이게 웬땅이야! 아까 경규 형님 조류 이래 갈 때 물었거든 다시 물이 잘 갑니다! 집중들 하세요! 잘! 아, 직접 하세요! 힘들어서 그래, 눈이 잘 안 보여 진포로 형님 오셨는데 뭔가 일을 하고 가셔야죠! 뒤에 가만히 심심해하시잖아! 진포로 형님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고! 내가 잡았거든! 행복하죠? 그럼요! 그럼 봐! 진포로가 어제 갯바이서부터 너를 옆에서 어시스트를 많이 해 봤고 이게 어시스트야! 그 골은 내가 넣잖아! 진짜! 골다 골잡이지! 왜냐면 공을 옆에서 밀어줘야 되거든! 미강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손흥민 나오는 거죠! 그래 찰!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찰!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 아아악! 쫙! 어? 이게 봐! 쫙! 어시스트! 쫙! 넣잖아! 내가! 누가! 손흥민이! 쫙! 어? 정우영이! 정우영이! 정우영 세르몬이 아니야! 그다음에 이거였어! 황이찬! 황이찬! 쫙! 이거 들어가고! 쫙! 들어가고! 정우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찬! 우리 사실 수비수야! 잠시만요! 손흥민 세리머니 원조잖아요! 내가 원조지! 내가 원조지! 사진 보여줬잖아! 그럼!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반죽! 여러분! 여러분! 고기 붙잡으세요! 멘트 좀 하시고! 방송부터 할 생각하셔야죠! 서브백? 서브백? 잠깐! 어! 서브백 잠깐! 고생! 고생! 고생 많아! 서브 잠깐! 고생 많아! zeg!. 드런! 그래갑니다! 드런! 한 번! 기본적기 한번 춤 한번 춰라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냐! 아, 드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Dollmania! 아, 드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قد령! 앗 드런! 쭈글쭈글 타라 그렇게! 쭈글쭈글 타라 그렇게 이거야! 그런 또 춤축해 만드는 사람! 그게 나야! 자, 집중하세요! 기회가 한번 옵니다! 지금 조류가 아주 좋아집니다! 야, 광대야! 네? 조그만 거 말고 큰 걸 잡으란 말이야! 네! 치안 올리기! 큰 거 잡아봐! 너 진짜 네 덩치에 그런 거 잡아서 싱글벙글 하지 말고! 추자에, 추자에 구자가 있으니까요. 저는 봤습니다, 진짜. 네, 같이 나간 분 중에 한 분이. 구실이다. 구실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 지금 한 150m 흘려가지고. 빗걸림은 아닌데? 뭐가 딸려오네. 어? 뭐가 걸려있는데? 어, 거기 있다! 거기 있다! 3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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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덩치에 비해서 너무 좋다. 사이즈가.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야, 덩치! 자꾸 이렇게 꼬띠만 걸리죠. 제가 귀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우, 보여드리기 너무 창피한데.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자, 박광희 두 번째 참동, 31. 볼수로 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게 느껴지네. 지금 3사람밖에 없어 참돔장 가름이 3사람밖에 없어 너, 나, 박 프로 진짜리 형 박 프로야 너, 프로야 빼고 참돔장에서는 나하고 나밖에 없어 선배님이 기분이 좋으시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뭐 밥 안 먹어, 수고나 나 밥만 먹는 거 같아 내가 왔을 때 뱃속에서 벼 자랄걸 지금 뭐라고? 뱃속에서 벼가 자랄걸 선배님 ASMR 한번 해주세요 흰쌀밥 ASMR 얘 찍어라 얘 얘를 찍어라 얼마나 불쌍하니 내가 밥 먹는 걸 왜 찍냐고 물을 꿇고 부담스러서 밥을 먹을게 내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밥을 내가 부담스러서 먹겠어 이거 야, 쾌하겠다 진짜 부담스러워 필요 없어, 먹어야 돼 다리 저리니까 두 발로 숟가락 찍다가 다리 저리니까 한 번 올렸어 또 고기 안 나오는 타이밍 귀신같이 알고 또 그때 딱 식사하시는 거 칼슨, 칼슨 오래 했잖아 야, 너한테 그만 서서 찍어 눌려 찍어 여기서 이렇게 부감으로 그래 위에서 눌려 찍고 아래서 빠자 찍고 여러 가지로 한번 찍어봐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예술을 한 번 해봐라고 응? 그냥 밥도 내가 이 가만히 따라서 딱 편집을 할게 밥도 내가 이 가만히 따라서 딱 편집을 할게 이렇게 내 창을 열어라 내 창을 열어라 내 창을 열어라 아 정말 바람 하늘 가누고 온도가 시에 잊고 날아라. 와... 한 마리 올 거 같은데 안 오네요 일단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작은 거라도 야, 카메라 좀 오라고 해봐 카메라 한 대 오세요, 카메라 한 자만 아, 이상한 거 찍지 말고 이런 진실을 찍으라니까 카메라 한 자만 진실을 좀 찍어줘 네네 아, 진짜 내가 몇 년 전 사진이라고요? 잠깐만, 이거 내가 이게 한 20년 전이야 네네 찰칵 세르몬이 내가 따라 한 거거든 아, 옛날에 그러네, 선배님 60년 전에? 어 손흥민, 내가 못하게 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선배님 따라 하셨다고 인터뷰했어요, 손흥민이 했어? 네 근데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번에 방송 나가면 이거 어떻게 호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호불하려 아니, 저작권 이거요? 그래 아니, 손흥민 이거고, 선배님 이거잖아요 아니, 손흥민 이거고, 선배님 이거잖아요 손흥민 옛날에 액자고 야, 그게 아니고 90년대 액자에 얼굴 룬 거를 찍어주세요 이거고 그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야, 이게 기아가 후반 대표팀 주장을 고발하려고, 지금 아니, 고발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억울한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걔가 연봉을 많이 봤잖아 네 일부분을 좀 달라는 거야 하하하하 와, 도발이고 기사 나오겠네요 뉴스 속보입니다 최근 낚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예능인 이모 씨가 축구 선수 송 모 씨의 세레머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연봉에 1분을 조금만 주잖아 내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아니, 1%도 아니고 그냥 한 달에 뭐 한 100 정도 정정당당한 요구 안 주면 안 주면 법으로 해결 하하하하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밝혀졌지만 법적인 대응을 야기하고 있어 예능인 이모 씨의 비추가 주목됩니다 채널A 도시어보 뉴스 어복신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잠깐! 하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 설문이 시작됐대요 옮김포인트에서의 첫 캐스팅 이거만 보면 돼, 이거만 낚시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만 보면 아는데 뭐 이게 훅 나가 이 조류가 엄청 빠르다는 거야 이거, 이거 입질 안 입질 이 조류가 이 셀물이라 엄청 빨리 나간다 물이 지금 낚시 때 바꾸셨어요, 선배님? 아니, 원래 있던 거야 아, 그래요? 장비야, 아이구 이게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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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려주면 이, 봐, 이거 탁, 모자 있고 뭐 안 해도 되니까 방송 나갈 수 있더라고 이 잡아주는 거 봐 하하하하 이 말은 얘기란 거야 어? 브랜드 안 나가야 그러면 딱 잡아주고 경기 선배님 저랑 낚싯대 바꿨어요 누구? 네? 누가? 선배님이요 왜? 낚싯대야 선배님, 아, 수신 다 맞혀놨는데 이거 어? 가져가세요 빨리 하하하하 주황색 그것도 제 거 아니에요 아, 어쩐지 고기 한번 아, 어쩐지 하하 참돔이 물어야 되는데 뽈락이 물더라고요 아, 나 진짜 선생님이 거 딱 맞아요 뽈락 맞아서 물어 수심이 좋아요 아, 나 진짜 어쩐지 뭐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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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지가 실라 그랬네 아, 또 뺏겨버렸네 하하 아니, 어쩐지 낚싯대에서 막 냄새가 나더라고 하하하하 냄새가 나고 막 자, 들고 있으면서 아, 이거 뭔가 불길한 얘기가 막 들고 하하 하하 막 꽃수원 낚싯대 내가 상표까지 가려주고 그랬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데 나갈 때는 상표를 가려줘야 되는 거야 아, 그래야지 너네 내가 방송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였지 그때도 왔다 오크닭 왔다 수고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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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부실이냐 왔다 오크닭 왔다 오크닭 왔다 수고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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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크닭 왔다 수고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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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부실이냐 왔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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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이수근 와 이거 부실이냐 제발 왔어 이거 내꺼야, 내꺼야 안내낙싯대 아 내꺼에서 이러면 안되지 아 부실인가 이거? 아니야 내꺼야 오 참눈같다 어? 참눈같다 내꺼라니깐 참눈 이거 보고 야 수심 내가 딱 맞춰놓은 걸 가지고 어? 빠졌어 빠졌어 아... 어? 빠졌어 어? 빠졌다고? 진짜 미쳐버리겠다 빠졌다 빠졌어 빠졌어 에휴... 아 미치겠네 왜 빠지나? 아 커졌네 어 터졌어요 와 터져버렸어요 야 그러면 대형 부실이야 와... 그치? 아니 내형 부실이야 원줄이 나갔어 원줄이 아 선배님 저 나 줄게 이거 해놨죠? 아 원줄이 어떻게 나가요? 아! 아 형님 대단하신 거 같아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고 낚싯대 주면서 원줄에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어... 으악! 쨍경경! 에휴! 아 아까워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보다 더 좋은 포인트는 없을 거 같아 없죠? 진짜 날씨 좋아질 때가 왔어 그러니까요 진짜 좋을 때가 왔어 행운이야 행운이야 그러니까 오늘 황금 배지 타고 고정만 되면은 무사히 좋지 그렇지 난 이제 두 마리 손길 잡는 거야 어? 그쵸? 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인승이 그렇게 좋으면 안 돼 어? 인승이 품행 제로 가야 되거든 네가 근데 너무 착해 그게 단점인데 왔다! 왔다! 효과 좀 있어! 왔다! 야야야!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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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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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걸 멈추지 마 석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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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기는 아니구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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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돈! 돌돈! 형님! 형님! 어! 아 그거 저! 안주로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래요? 다행이야! 고마워요 형님! 제가 제일 전에 돌돕니다. 에이 너는 나오라고 그럴 때 나와 이 자식! 어휴 이거 봐라 이거! 놀람이 아닌 친만다행이야. 놀람이었으면 많이 놀랬을 텐데. 네. 절명녀에 와서 열대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감생 사이즈입니다. 감생이에요 선생님. 이쁘죠? 열대어. 절명녀 열대어. 타라! 광제 물어라! 광제 물어라! 한 마리 다른 게 좋아요? 두 마리 다른 게 좋아요? 세 마리요. 아이. 두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다른 게 좋아요? 한 마리요? 아침에 나도 한 마리 다른 게 잡았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아이고. 아이고. 나 나왔다. 안 나왔다. 수근히터. 안 나왔다. 수근히터. 수근히터 왔어. 오우 뭐야 뭐야 수건이 지으니까 뭐야 돌떴 돌떠 돌떠 먹을 수 있는 돌떴 수건 돌떠 돌떠 상살이야 돌떠 같아 형님 돌떠 상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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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떡 같아 형님 돌떡 오, 참돔이다! 참돔이다! 참돔? 참돔이다! 뭐야? 오, 참돔이다! 아니야 아니야 참돔이다! 돌돔이다! 돌돔이야, 돌돔이라고 그러잖아 돌돔이다! 그래 돌돔 또 좋아? 또 돌돔이야? 아, 참돔이다! 아, 참돔이다! 어? 참돔이다! 어? 참돔이다! 야, 먹을만한 참돔이다! 바로 방생! 야, 이거 먹을만합니다! 그럼 바로 방생! 와, 한 20만 7만 되겠다! 어? 아주 맛있는 사이즈네! 살려줄 거라니까요, 저는요! 안 돼! 왜 안 돼요? 네가 왜 이걸 살려줘! 내가 잡았으니까요! 안 돼! 야, 먹고 싶어 하는데 왜 그래! 피 안 빼세요? 지금 안 빼고 살려가실 거예요! 아, 여기 넣으면 사라요? 네, 넣으면 사요! 여기로 방생해라! 방생, 방생! 먹을 거라고! 식량, 식량! 식량이야! 어? 이렇게 큰 거를 안 먹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치와 방류 사업을 하는 팀이 뭘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돌돔 먹어야지! 돌돔 먼저 먹고 있어! 내가 이거 그어낼 여유가 없어! 야야야, 왔다 왔다! 야, 상욱이 크다! 야, 상욱이 크다! 야, 저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오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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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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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상욱이 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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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울려라! 오! 제발 울려라! 오! 제발 울려라! 오! 제발 울려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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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오! 우와, 잠깐만! 참돗어요? 제발 제발 어떻게 해봐 알려주세요. 아니 뭐 뭐라 알려줘. 아니 뭐 뭐라 알려줘. 이건 참돔입니다 참돔. 뭐야. 빨리 감아주고 3번 2번 다시 그대로 한 번 지긋하게. 야 주상욱 사고 친다. 참돔이와 도전 기록 나오겠다. 참돔이가 늙잖아. 이야 제대로다 오리주둥이. 이건 안 빠지겠다. 이건 안 빠진다. 5초니까. 스포이 잘 돼 있어서 괜찮아. 주상욱 제발. 수십 명이 응원을 했는데. 목줄이 나갔어요 목줄이. 목줄이 천천히 했어 여기. 아 아깝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적당한 거 잡아야지 올린다고. 이경규 씨는 기분이 좋아졌다. 봐봐 봐봐. 살짝 이과의 미소가. 수건이 원줄 나가고 여기 목줄 나가고. 내 정신 나가고 있더라고. 아우 시원해 정신 나갈 것 같아. 아우. 얼마나 가서 걸리나 한번 해봤는데. 딱 바닥이거든요. 바닥이요? 바닥이요? 고기 달려있는 거 아니겠죠? 어 빠졌다 어? 아우. 왔어요? 아니 아니에요. 왔어 왔어. 왔어. 달려있어. 오지 뒤에 오지다. 왔어 왔어. 뭐야. 고기 달려. 뭐야. 왔어 왔어. 왔어. 달려있어. 오지 뒤에 오지다. 왔어 왔어. 독학한 낚시법인데. 잠두미가 duplic하다. 독독도 웃기다. 오 wha. 오 이번엔 잠동 같은데. 와 잠두미가 짊잖아. 독독이 Positive. 독독는 독독. ổi 봉지다. 오 치워가 신났다. 오가 잘한다. 삼동 같아. 잠동 같아. 최엽 가운데 Portugal이 프랑스유리ös에서 와 참돔이면 늦잖아. 지금 참돔일까봐 걱정. 전전긍긍. 천천히 천천히. 참돔. 참돔이다. 참돔. 참돔이다. 오 참돔. 참돔이다. 아 혹돔 혹돔. 혹돔. 혹돔이다. 혹돔. 혹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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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참. 거래 안 해요 잡았다. 거래 안 해요. 레이브 안 합니다. 거래 안 해요. 당생해. 정말 속상하던데. 저 진짜 참돔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도 올라오는 색 보고 참돔인 줄 알았어요. 다 올라와서 색깔 보고 정말 참돔인 줄 알았어요. 야. 상호이가 이것저것 다 잡아보네. 먹질 않는 거 방생에. 빨리빨리 해야 돼. 아니면 죽어. 어 내 거 봐 물 간다. 물 간다. 큰일 났다 이거. 들어간다. 이제 지루에 들어갔다. 내 거 줄 간다. 지루에 들어간다. 오. 오 고맙다. 오. 어. 뭘 내. 아 한. 으어. 저것도 크다 저것도 크다. 숯불 줘요 숯불 좀 줘 숯불 주래요 숯불 주고 있잖아요 조조? 상하라고 그래요 숯불 주고 있잖아요 조조? 상하라고 그래요 어 뭐야 뭐야 제발 어 뭐야 뭐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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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대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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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으로 제발 제발 오른쪽으로 야 게임 오버가 벌써 숯불 다 줬는데 이봐봐 이 정도면 되잖아 이 정도면 되잖아 자 이 상태에서 형님 대가 거의 표지가 있었거든 DBS 봤을 때 세워야 돼 아예 대를 못 세웠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인정 자 고피디한테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데 방송을 위해서는 무조건 나와야 돼 지금 두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배치 반납해야 돼 그건 이승훈이 들어오지 말고 우리 막 얘기하는데 지금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너 지금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있지? 너는 은근히 좋아하고 있어 즐기고 있는 거야 그걸 못 구집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못 구집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드래그를 좀 풀어주라고 그러잖아 순간적으로 어느 쪽으로 풀어야 푸는 거지?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 도전거렸어 어느 쪽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봤어요 저도요 봤지? 주라는 데 줬어요 줬어요 이래 들어 안 주고 있는데요 어 10불 주고 있잖아요 더 줘? 나가라고 주래요 나가라고 주래요 왼쪽 밥 먹는 손가락인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풀린다 오른쪽 오른쪽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이게 내고기가 되려면 드래그나 많아 올랐고 다 올라와요 그래 이 지금 이 안에 좀 큰 것들이 많아 첨옹 από다 참돔 이건 작겠다. 이거는 작, 이거 작아. 이거는 작아. 이거는 이건 아 이거. 첨동? 첨동, 첨동, 첨, 첨, 첨. 첨동, 첨동, 첨, 첨동. 첨동. 정관 선호 찜찜찜찜찜찜찜찜 す Ext Nat estens 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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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뱀 아니면 뱀? 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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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n 뭐야 이거? 뱀 아니야 뱀? 뭐야 이거? 이거요? 허리끼 같은데 이건 돌돔도 아니고 무슨 색상이야 이거야 희귀오종 잘 잡으시네요 올해 형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름돔? 돌돔인데 내가 색을 뺐어 오~~ 아 이 뭐예요? 아홉돈가리 맞죠? 아홉돈가리 아홉돈가리? 잠깐만, 준비 하나 둘 개어린이들 교육용 고개 하나 쌓았어요 오래간만에 자, 요거 먹습니까? 맛 없대요 맛 없다고 맛 없대요 맛 없다고 어린이 여러분 먹지 마세요 네? 연초에 이런 거 뜨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네, 들어오고 보니까 네, 요거 어떡하죠? 방생해야죠 방생 어린이 여러분 우리 덩어리 고마워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다에 있는 많은 어종들을 아저씨가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시즌5에서 많은 어종을 받죠 뭘 낚아도 좋아시오 안녕, 앞덩어리 앞덩이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야, 이거 아니, 탁 떨어뜨려가면서 나 아니, 정신 조심조심 차려 아이, 사과 가야 되는데 어차피 골이 옆에 골이 힘을 다 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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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동원아 동원아 그렇지, 그렇지 아 동원아 호 호 호 호 선배님 심장을 딱 때려버리세요, 심장 동원아 거기 배, 그렇지 동원아, 살아, 정차요 이만 어 봐봐, 정차잖아 꼬리 신자, 꼬리 신자, 살았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갔다,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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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잖아, 가난잖아, 이제 서서히 들어가잖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인공 호흡을 해서 살렸어, 내가 심장 CPR해, CPR 약을 죽어도 살아났네 원래 고기를 죽었어 지금 살아난 거야 정신, 정신을 잃었어 실신했다가 아, 한 분량 분량 한 5분 되었네 어 어 네 어 와 자 덕산 갔다 자 덕산 더블히트 더블히트 자, 한번 보자 어찌했는지 한번 보자 제발 와 삼돈이래, 잔돈이래요 어 왔다, 왔다 수근이 왔다, 수근이 왔다 수근이 왔다 수근이 있다, 수근이 있다, 수근이 있다 와 삼돈이래, 잔돈이래요 자, 터지지 마라 자, 터지지 마라 괜찮지? 딱 좋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자, 좋아요 어 셀치 있나, 셀치? 어디 저기, 약이 다 있는데 내가 중요한 약이 미리랑 다 잊어먹었다 한 핸드폰이랑 중요한 거 다 졌다 놀았는데 어차피 못쓰겠다 물 다 들어가서. 그대로 그대로. 자 좋아요. 자 접수만 너블리트 너블리트. 제발.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자 접수만 3놈이다. 와 이거 3놈 느낌이다 진짜. 와. 70 70 뽑납니다 70. 부시리만 하지 마라. 제발. 자 다 왔어 다 왔어. 먹었어 확실히 먹었어. 와 뭐야. 와 왔다. 우와. 우와 우와. 와. 구필이. 오케이. 구필이. 오케이! 굿핀히? 오케이! 예스! 덕헌드에덕헌스익 합니다. 덕헌스 빅덕헌스익 들채 들채! 들채! 슬그리오 슬그리오! 이겼어! 딱 올 것 같았어. 뭐 이번엔 용서하는데. 들채 들채! 야 들채라 오빠 들채! 딱 올 것 같았어. 뭐 이번엔 용서하는데. 야야야야야. 자 듣관님 또 곡이 떴습니다. 아잇. 세체준비. 더 커요. 이것도 잠돕이다 잠돕이다. 잠돕이다 잠돕. 잠돕. 오 크다 덕관 선생님도. 와 덕관 선생 크다. 내꺼 자고 자고. 이것도 잠돕이다. 아이 됐다 이제. 이 덕관. 이 덕관. 이 덕관. 아 근데 쟤가 너무 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와 대박. 야 진짜 크다.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했다 했다. 부럽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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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자 됐습니다. 여기가 추자됩니다. 와 대박. 와 진짜 크다. 두가 형은? 잡았어요 방금. 네? 뒤에 한 살짝. 하하하하. 삼녀를 제발. 야 인마. 와 선생님 축하합니다. 짜증나. 야 인마. 와 선생님 축하합니다. 짜증나. 짜증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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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게. 이게 그렇게 힘드냐. 선생님. 들어. 선생님이랑 잡았다. 야. 그 다음에 키 작은 몸이 더 큰 걸 잡았어. 짜증나. 하하하하. 그 다음에 키 작은 몸이 더 큰 걸 잡았어. 짜증나. 하하하하. 이야. 아. 한 번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 도시호부. 기록길 확률이 좀 있다니까. 지금 한 시간 10분 남았는데. 자 30분. 50. 80입니다.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과연 몇 넘 자. 자 이수근 참놈. 69. 와. 와. 우와. 하하하.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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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그럼 도대체 미터급은 얼마나 단 얘기야? 대가 형님 다 보내고 다 보내고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작았어. 제께 더 커. 엄청 커져놓던 장훈아 오늘 또 못 잡는 줄 알았어.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거의 꽝으로 굳어가네. 법화 참고 52. 근데 저렇게 차이가 나냐 그쵸 뚱땡이가. 왔어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크다. 이야. 오 크다. 자 옵니다. 오 우리 주둥이 우리 주둥이. 떴어 떴어. 참덤이다 참덤이다. 오 참덤이 참덤다. 오 참덤. 오 참덤. 야 크다 크다. 우와 크다 야. 어우 저것도 크다. 저것도 5차. 저것도 안 치시면 되겠다. 우와. 이야. 이야. 어 잠금. 이야 크다 크다. 크다 야. 하나 둘 셋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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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말아 어 또 하트 10대겠어. 나이스! 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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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오네. 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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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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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자 기압을 받아라! 축하드립니다 형님! 자 박진철 프로! 상놈 60! 박진철! 비참해진다. 몇 분 남았어요? 주상욱 뺏기 뺏기기 3분전! 아이 그런 얘기 하지마. 야 어째. 어제 혼자 안 뺏기나 했다. 아! 아 자꾸 혼자 빠졌구나. 일은 정말 최악이다. 진짜 지금 한 마리만 딱 그려주면 멋지겠구만. 내 지금 목표는 방생 쌓이기라도 첨도 한 마리야. 이미 엄청난 입술 두 번에 끝났어. 아 눈물 난다. 경주 대삼친! 니가 뭔데? 아 예쁩니다. 어제 놓쳤던 감성동! 거문도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둘 셋! 우와! 딱 약속의 시간 다가온다. 마이크 꺼졌다 마이크 켜졌어. 야 주변님! 어? 자! 도시오후! 도시오후! 주자도 참돔! 낚시! 종료하겠습니다! 야! 도시오후! 주자도 참돔! 낚시! 9개 동안 고자 하셨습니다! 고자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미치고 못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배춧국 양념 준다는데? 네! 야! 네! 내려놔! 야! 내려놔! 네! 내려놔! 아예.. 저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칼 들고 싸운 적은 없어서요. 그지? 네. 딴 애들 시켜. 칼 들고 오리지 마. 넌 뭐가 필요해? 아 아니 저 칼 좀 빌려. 뭔 칼? 대마칼. 대마칼? 뭔 칼? 대마칼. 대마칼? 대마칼. 아유, 감사합니다. 아, 냄새 죽인다. 이, 이거 왜 안 돼? 한정사를 남겨놓을게. 한정사를 남겨놓을게. 한정사를 남겨놓을게. 절반 남겨놓을게요 저 움직였습니다 고기는 항상 맛있게 좋은 고기 같아 이걸 구워야 돼, 이거 항정사를 구워야 돼 고기는 돼지고기밖에 안 구우더라고 항정사를 구워야 돼, 합니까 형님, 항정사는 좀 예약돼 있었거든, 오시기 전까지 누가? 이 장면에서 형님 불량 많이 빠질 거야 왜? 항정사 안 먹어? 그럴 일이 있어 왜? 항정사를 왜? 껍질도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배축국이 특이하네, 여기 저 물 내는구나, 육수를 먼저 껍질 벗기는 건 예술이구만 한입 싸먹어 한입 싸먹어 맛있어 해남은 진짜 배추밭이 많아요 배추가 엄청 좋대, 여기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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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네 목을 쫙 타고 내려가는 이 배추 향기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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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다 개념 딱 좋네 기름기가 기름기가 ? 네 비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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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는 잡으려면 맛있어. 맛있당어. 아까 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